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1,871억 원, 영업이익 3,38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옵 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회사는 올해 매출 전망을 기존 4조 1,564억 원에서 4조 3,41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LG 이노텍이 올 3분기 매출 5조 851억 원, 영업이익 1,3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9,3% 증가, 영업이익은 28.9% 감소한 수치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사 신모델 양산으로 고부가 카메라 모듈 공급이 확대되고, 반도체 기반, 차량용 통신 모듈의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하락,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 광학 사업의 공급 경쟁 심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6만 원대로 회복하며 반등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과 실적 우려 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가가 바닷권에 근접하면서 저감의 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올해 누적 적자만 6,437억 원입니다. 다만 OLED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차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고 적자 폭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인력 효율화, 공장 매각 등을 지속해 수익성 개선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 시장은 시원하게 빨간불을 켠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요즘 들어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반 미증시에서는요. GM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우리 장까지도 훈풍이 기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모두 4% 안팎의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장중한 때 6%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짱 들어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도가 아마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당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훈풍을 깃들게 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장으로 매도세를 펼치던 외국인이 드디어 집에 돌아오는 모습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6조 7천억 원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7조 원 바라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역시도 사실 주저아놓은 기대감까지 함께 모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줬었죠. 오늘 LG디스플레이 역시도 영업적자 감소됐다라는 호재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단 종목들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죠. 특히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목표주가가 1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상향에서 135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들어서 무려 증권가 7곳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단 안에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비만치료제 그리고 치매치료제 일부 종목들은 강세 마감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다음장 투자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부터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접수를 닫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제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일 하락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한 개별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선 SK하이닉스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왔다라는 것에 심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어 좋게 나온다라면 그때부터 진입해도 늦지 않는 것이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미국장 테마 맵을 보시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장 테마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어제보다는 나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녹색이 상승이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비등비등한 상태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하락한 만큼 어제 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한 번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마가 있죠. 그래서 이 테마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주가의 상승분은 결국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기 어렵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바닥 구간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닙니다. 소재 부품단도 마찬가지로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행렬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오늘보다 더 큰 파급력을 불러오는지에 따라서 반도체주들은 내일부터 또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치매 관련주와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오늘같이 장이 상승할 땐 제약바이오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있는데 OLED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LCD와 LED 종목들은 지금부터 매집을 해서 매도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CES 2024가 열릴 때 그때 북은 1월 초부터 이슈가 생겼고 1월 중순 말까지 수급이 이뤄졌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었던 테마는 광센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광전자라는 종목을 상당히 주의깊게 보기도 했었는데 과연 내년 CES 2025에선 어떤 OLED, LCD 테마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찍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기대 심리는 점점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 심리에 뒷받침되는 실적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도 존재합니다만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나오는 상승에는 우리가 이 종목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라는 의심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엔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지 관련 주 한강과 관련된 이슈로 한 번 더 부각이 됐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에서 운만 띄웠을 뿐 그 이후부터 그 어떠한 노력도 개선책도 해결 방안도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는 추세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국내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장 좋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장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국내장까지 한판 정리 쭉 이어가 봤고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늘 HTS를 통해서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냐 살펴봤더니 오색성 기법 그리고 토르 기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법 궁금하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 USB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기다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사실 어제 종목 상담을 굉장히 오랜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가 와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마 못 받으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종목 너무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빠르게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남길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 창도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ENF 테크놀로지였고 매수가 2만 4천 원이었으며 비중 현재 20% 정도 싣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봤더니 17,870원의 종가를 형성했더라고요. 손실 구간에 계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리고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갈까요? ENF 테크놀로지는 매수가 자체는 좋으세요. 나쁘지 않으신데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같이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이탈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최소값은 2만 1,800원입니다. 2만 1,800원까지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현재 ENF 테크놀로지가 와 왔었던 그 길을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만 1,800원과 2만 4천원의 괴리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가격 구간 2만 4천원이 저항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지지가 되고 있는 가격 구간이 바로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더 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5%를 진입을 했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왜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진입을 했고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익절을 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서 익절을 못했다 하더라도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려면 그래도 비중이 어느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20%에서 동일 비중으로 20%를 진입하게 되면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씻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인가라는 걸 봤을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균 단가,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모험을 하기보다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고점이 낮아지는 형국은 아닙니다. 고점이 오히려 높아지는 형국을 보여주다가 여기에서부터 이때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8월 5일이겠죠. 날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 사이드컷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찍었었던 그 가격이 지지가 되고 반등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그라들고 외국계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생기면서 주가가 내려간 것이다. 그러면서 저점까지 이탈하는 그런 악수가 나왔다라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여기에서부터는 기다리시면서 주가가 내 본전까지 올라오는 것 보시고 여기에서부터 결정하시는 겁니다. 2만 4천 원이시면 제 기준으로는 2만 4천 50원 또는 100원에서 물량 절반 이상은 덜어낼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시간이 길었고 그것으로 인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보상심리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보상심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막고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끔찍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선 2만 4천 원을 넘어가는 본전 이상의 자리에서 절반 이상의 물량을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윗단까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평균 단가가 좋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면서 본전보다 조금 위인 2만 4천 100원쯤에서 절반 정도 입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조금 더 끌고 가라 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HTS의 오색성 그리고 토르 기법을 그려서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 기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리드 위주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 3만 4천 240원에 비중은 조금 적네요. 6% 정도 싣고 계십니다. ESS 전기차 관련 이슈로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나왔었지만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면서 제가 차트 한번 살펴봤더니 오늘 제외 최근 7거래를 연속해서 은봉을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멘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물을 타야 하는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리드 위주 같은 종목은 신규 상장주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대응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장된 지 오늘로 87거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8만 2,200원까지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역사적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가격을 다시 한번 위협하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가 달리고 반등이 나와 준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겠지만 종가 기준 3시 20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680원보다 주가가 아래로 빠진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헤리스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신재생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과 그것을 통한 인프라 투자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무언가 큰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리드 위즈는 저점을 더 면밀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68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가격 구간 왜 매수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 돌파만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 가격 구간에서 눌렸습니다. 눌리면서 그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신규 상장주라도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때까지는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죠. 이탈하고 지속적으로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손절 자리를 못 잡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린 상황에 핑크색 지지선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핑크색 지지선 또한 마찬가지로 이탈하면 너무나 위험해지는 가격 구간이라는 생각 하실 거고 지금 이 종목을 문의 주시면서도 분명히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손절하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종목을 잘라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 봤을 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드릴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분석이죠. 기업 분석을 보시면 상장되기 전에는 돈을 벌었답니다. 매출액도 천억 이상 나왔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흑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상장되고 나서 왜 돌연 갑자기 적자로 전환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첫 번째로 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파두세태 때 겪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분명히 돈을 버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자마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건 흑자로 전환시키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없진 않나라는 생각과 주가가 저점을 또다시 이탈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19,680원 이탈할 때는 손절하시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올 때 19,680원은 진입해볼 수도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또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저항을 받고 다시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면 다행인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저항을 받고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 이렇게 되면 난 이미 한 번 매수해서 손절했는데 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진입했더니 또 내려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 위지라는 종목에 목숨을 매기보다는 다른 종목들 중에 그래도 상장된 지 600거래일은 넘었고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이며 동전주가 아닌 종목들 중에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수하셔서 그리드 위지에서 손실 본 것을 만회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늘 주의하라라고 해주시는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9,680원 이탈 시에 손절 하락 전략 짜주셨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추가적 하락 나온 다음에 재차 반등 시에 재진입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점 역시도 주의를 하셔라라고 당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차트면 차트, 이슈면 이슈 실적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 향방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다. 지금 너무나도 골칫거리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 00815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2만 7,790원으로 싣고 계십니다. 배중 8% 갖고 계시더라고요. 2만 3,450원으로 손실 구간에 계시는 상황, 그리고 제가 주가 차트 한번 살펴봤더니 9월 23일에 3만원 부근에서 고점 찍고 쭉 우하향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코멘트 옥기 씨 있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매해야 될까요?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젤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과 같은 위치에 있죠. 상장된 지 140거래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목표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엔젤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매출을 만들고 있는 건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로봇 회사들 뿐입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이 가격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내 평단 구간까지는 안 오더라도 절반은 오지 않겠는가?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아,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 여기서 들어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움직임인지를 보면 되겠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의 가격이 8월 5일입니다. 마찬가지죠. 8월 5일은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걸렸던 그 날짜인데 그러면 최소한 날짜가 언제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까? 9월, 10월, 11월, 5일 이후까지는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2만 50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상간에 혹은 그 이후라도 2만 500원을 이탈한다면 추가 매수는 불가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이 아무리 8%밖에 안 된다 하셔도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거라면 더 낮은 자리, 더 유리한 자리가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올 때는 절대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핑크색 지지선이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어느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입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겠죠. 그런데 이 올라오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평균 단가보다 더 윗단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2만 500원을 넘어간다면 원칙적으로는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만 손절을 못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엔젤 로보틱스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역시나 암울합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500억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못해도 보통은 그렇게 따지죠. 매출액 곱하기 10배 정도 시가총액까지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왔을 때 올해는 85억 정도 기대치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나왔을 때가 51억이었습니다.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있습니까? 상장되기 이전에 나왔던 자료들인데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85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증가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고 영업이익의 적자 부분은 부채비율과 유보율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과 유보율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현재 부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보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절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만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수한 가격을 기준으로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고 상승을 끝내고 하락하기 시작한 그 가격 구간이 얼마입니까? 7만 7천 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내려온 게 절반도 더 넘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단이 아니라 만 원대에서 어느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분출되는 그 위치가 어딘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뉴스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던 뉴스이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봤을 때 신선한 재료가 나와야 그 가격 구간이 바닥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보유하신 상태로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만 500원 이탈 시에 손절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로 핑크색 지지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린 좀 궁금하죠. 핑크색 지지선이 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살짝 말씀드리자면 핑크색 지지선은요. 매수 위치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매도 시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YNTEC이고요. 그리고 매수가 16,000원입니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나 싣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종가 살펴봤더니 11,44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이고요. ESS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제가 주가 차트 한번 살펴봤더니 9월에서 10월 들어서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시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코멘트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폐기물 처리주가 코로나 때 상당히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그만큼 폐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YNTEC을 2차 전지로 바라본 시야 분명히 인정합니다. 왜? 폐기물을 하는 기업들이 2차 전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리사이클링 정책이 시작됐을 때 그때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는 재활용을 할 것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은 폐기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익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 YNTEC의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6085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를 기억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다라는 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아래 있는 적정 주가의 중단까지 빠져내려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래량 갑작스럽게 붙였지만 이 거래량 가지고 우리는 힘들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YNTEC 지금 매물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YNTEC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무리 봐도 언제까지 매집이 끝났겠습니까? 2010년 이전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단에서 아무리 큰 전쟁처럼 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려가고 있는 이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역사적 고점에서 얼마 차이가 안 되는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겠죠. 6085원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간 자리.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눌릴 때마다 진입, 매도, 진입, 매도, 진입,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갔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려오는 구간, 구간, 구간에 추가 매수를 했으면 평균 단가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선 본인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놓쳤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에서 기댈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켜져라.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어라. 어디까지? 9410원까지는 나와줘야 됩니다. 9410원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 손절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내 본전까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이미 너무 많습니다. 이 한 종목에 모든 것을 다 넣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평균 단가 기준으로 얼마 못 낮춥니다. 그리고 탈출도 어려워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갈 때 9410원을 건드린다는 건 그 가격을 한 번 넘기겠다는 의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자 9410원이라는 가격을 넘으면 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싶어자 하는 게 세력들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9410원이 오기 전에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만 만 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9600원이나 9700원까지만 올라갔다가 하락이 나온다면 9410원은 손절해야 되는 가격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가격 구간이 6085원이 바닥일지 아니면 그 아랫단에 있는 4545원이 바닥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대까지 낮춰진 상황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 가격이. 그렇다면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때 거품이 끼어 있었던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그 거품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분명히 외국인들의 진입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진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9월 27일부터는 매도보다 매수세가 많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구간이겠죠. 이 상간 구간에서는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았다면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뉴스로 주가가 뛰어 올라갈 때 역배열 추세에 있는 120, 300 그리고 장기인 600 이동평균선을 모두 돌파하고서야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9,410원이지만 정말 반등이 나올 거라면 이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절에 대한 희망 기대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 안 하시는 게 맞고 손절을 그래도 최소한의 손실을 만들고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면 차트, 실적, 이슈, 수급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앞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바로 핑크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에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선을 통해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에 대한 공부는 잠시 후에 이어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여쭤봐 주시면 좋겠고요. 샵 00815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19만 4,200원으로 비중 현재 20% 정도 싣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살펴봤더니 18만 5,700원으로 손실 구간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총 무거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을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전망 너무 밝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지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만들었었던 자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을 셀트리온 제약으로 변경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최근 보면 어떻습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내놨던 그런 발표 자료들이 있었죠. 어떻게든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그 공표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두산 밥캣의 주주의 가치가 너무 큰 폭으로 희석된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금감원장이 그것을 반려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해서 다시 자회사로 올리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차트를 보시면 어디까지는 올라갈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은 여기까지는 박스가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말이죠. 왜? 이 자리까지는 과거 시점을 보면 우리 셀트리온이 어땠던 종목이었습니까? 코스닥의 머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과거와 지금 렘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두드리기 위해서 저항까지 찍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이동평균산의 바닥을 지키고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는 이 움직임 모든 것을 미뤄봤을 때 23만 8천원 1차 분할 익절 자리로 잡아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3만 8천원을 넘어서 지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22만원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모두 다 정리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경우에 박스권이 그려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지금과 같은 차트의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20만 6천원 아래 단에서는 진입해볼 수 있는 미래 시점의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20만 6천원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근거가 또 하나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 12만 천원 단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핑크색 지지선도 올라왔었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올라가고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조만간 어느 쪽이든 시세를 분출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평가된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성장할 때 익절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라라는 코멘트와 더불어서 1차 분할 익절 자리 23만 8천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요. 핑크색 선,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점쳐주고 계십니다. 나도 이 기법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LCD 마리아나 관련 주입니다. 사실 어제 로켓 배송 종목이 없었죠. 대신 오늘 더 좋은 종목,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특별하게 선별해서 들고 왔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CTS의 선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쭉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선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만 가지고 있어도 매수가는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 설정하는 김에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목표 매도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표 매도 가격을 넘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전량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매도하고 남은 물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더 큰 상승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데 반대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조정받거나 하락한다면 남은 것은 본전에서 정리해서 없던 것으로 치부해도 괜찮다라는 게 저의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때가 아니라 상승할 때 진입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합니다.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건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핑크색 지지선이 이 자리처럼 잠깐 올라왔다가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 본전까지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핑크색 지지선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 가격은 파란색 저항선이 윗단에서 큰 폭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도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쉽게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 압니까? 뉴스도 없고 불안합니다. 언제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뉴스가 나오는 건 매집이 끝나면 뉴스가 나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세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위치는 이렇게 잡아 드린다면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가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가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네요. 핑크색 선과 파란색 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궁금할 때는 핑크색 선이고요. 매도가 궁금할 때는 파란색 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앞으로 추후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USB로 되어 있는 이거 받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오색선 그리고 토르기법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그러면 오늘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그런데 오성첨단 소재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테마가 하나 들어가 있죠. LCD 또는 LED는 언제? CES2025가 열린다면 그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하셔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우리에게 한 번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모르는 테마가 하나 껴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죠. 트럼프도, 해리스도 대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건 해리스 쪽이었죠.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 그 확률이 조금 높아졌을 때 마리화나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간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재료는 미국 대선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재료는 소멸하겠죠. 그 소멸로 인해서 마리화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선되는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언급해 줄 때까지, 혹은 그것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어떤 재료가 나올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주 56만 주가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10위 전환이 됐는데 그 날짜가 9월 30이에요. 30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이 56만 주가 들어오는 가격이 1427원입니다. 그런데 상장되어 있는 총 주식에서 56만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0.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한 가지 더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가격이 1703원입니다. 그런데 윗단의 파란색 저항선까지 이격이 너무 짧죠. 짧지만 1880원에서는 일단 절반은 익절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윗단으로 2070원과 2430원이라는 익절 목표 가격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본전을 또다시 위협하러 오는지에 따라서 본전을 위협한다면 본전에서 정리한 이후에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오는 그 가격 구간에서 더 유리하게 진입해서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의 종가인 1703원 이하로 잡아드릴 겁니다. 1차 목표 가격 1880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1차 목표가 잡았고요. 최종 목표 가격은 2430원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1325원 이 자리를 이탈해선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급부로 개별 종목의 상승은 나타났지만 이라고 오늘장 한 줄평 남겨주셨는데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코멘트 알려주셨습니다. 마감 주도 테마로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장비, 치매까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5성 첨단 소재입니다.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 소문도 굉장히 늦죠. 소문보다도 빠르고 확실한 토르 기법 그리고 오색성 기법 담겨져 있는 USB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